어서와요 깊고 깊은 숲에 보기 드문 손님이네요 아쉽게도 여기 숲 속에는 숲의 예절이 있어요 오 부엉이가 말을 하네 오 손님이 왔다고 오 부엉이가 말을 하네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요 라우 라우 뭘 찾고 있나요 라우 라우 당신에게 달려서 아쉽게도 여기 숲 속에는 초대 받지 않은 손님이야 오 부엉이가 말을 하네 오 손님이 왔다고 오 부엉이가 말을 하네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영원한 Logo 오 웅 오 웅 아멘 라울라우 라울라우 무얼 찾고 있나요? 라울라우 당신에게 달렸어 아쉽게도 여기 숲속에는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야 오 부엉이가 말을 하네 오 손님이 왔다고 오 부엉이가 말을 하네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오 부엉이가 말을 하네 오 부엉이 말을 하네 오 부엉이 말을 하네 오 오 손님이 왔다고 오 부엉이가 말을 하네 오 부엉이 말을 하네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요